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치르겠다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교원단체 간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일제고사 부활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고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학생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원교청은 강원교육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자녀의 학업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